1, 2, 3, 2, 3 1, 2, 3 1, 2, 3 아버님 요 앞에 요 앞에 가서 소고기나 좀 가볍게 드시러 가시죠. 밖에서 먹어. 둘이? 제가 시켰어요. 두 분이서요? 합성 있는 것처럼 걸어가지. 어떻게 이렇게 앞만 보고 가지? 결혼하고 처음이에요. 좀 멋져가 보이는 거예요. 어색한 느낌도 있고. 어떻게 소주 한잔 드실래요? 괜찮아요 지금. 혹시 뭐 많이 섭섭하거나 속상하시거나 그런 일이 많으셨겠지만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. 있었지만 저는 맘에 적은 거 있어. 또 잘 못 고인다.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제가 잘하나 보다.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. 근데 뭐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회의 마음하고 똑같이 일치는 될 수가 없잖아 사실. 어차피 부모인데 부모의 마음을 제가 맞출 수 있죠. 맞추기 힘들다고 사실. 더 감정이 더 세진다고. 그러니까 딱 챌런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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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